안녕하세요 월드건축자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재는 집성각재입니다. 집성각재는 목재위를 여러개로 나누어 잘라 접착하여 가공한 자재로써 원목의 뒤틀림, 터짐, 수축, 팽창의 변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길이 2400, 45각, 50각, 60각, 75각이 있으며 길이 3600 상품은 60각, 70각, 90각이 있습니다. 보통 신뢰 인테리어나 DIY 가구 제작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며 시공에 오일 스테이를 별도로 발라주셔야 목재의 보존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집성각재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